두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전산조작에서 조작한 그 결과물이 다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공병호tv를 아무리 10분의 1 정도로 여러분들 탄압을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며칠 사이에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린 거죠.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자료를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울 겁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기 전에 한 20년 가까이 작가생활을 했기 때문에 작가로서 이렇게 글을 많이 쓰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는 능력이 많이 훈련 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이렇게 나무라기도 하지만 선관위 사람들의 입장을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 사람들이 지금 심적 상황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조작한 증거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숫자니까 더더욱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려운 것은 공병호와 제이아전문가와 제이아h님과 제이아k님 이런 사람들이 숫자의 특성을 분석해 가지고 대중들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대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플래카드를 걸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플래카드 여러분들 걸 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작을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y란 숫자를 만든 겁니다. y가 선관위 발표 사전특표 득표수인 겁니다. y가. 이 x가 실제로 사전특표에 와 가지고 더불당에 표를 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선관위 발표 더불당 후보 사전특표 득표수거든 이걸 만들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는 어떻습니까 a가 제로인 거죠 x하고 y가 같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a를 만들어서 더불당 후보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 x가 100표인데 선관위가 50표를 더해 가지고 150표로 발표해 준 거지 않습니까 더불당 후보의 여러분들 사전특표 득표 수가 y인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가 이런 발표한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후보별 득표수 가운데 더불음주당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수는 전부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걸 더해 준 거 아닙니까 사전특표 선거인수 에다가 서울은 4분의 1 경기도는 5분의 1 부산은 6분의 1 호남은 4분의 1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사전투표 선거인수 다 표를 다 여러분들 이만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국민들이 덜고 일어나기 여러분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두려운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시치미를 딱 떼고 있지만 저는 두려울 거라고 그렇게 보죠. 우리의 영원한 파트너인 윤 대통령께서 보호를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 더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이게 이제 박주연 변호사가 올린 내용입니다. 선거인보다 많은 투표지 말이 돼 수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두 표 한 표 이러니까 별 것처럼 크게는 안 보이죠 이 보시게 되면 여기는 또 놀랍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을 부천시 원미구 146표. 김해시 기권표가 마이너스 97표.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표가 더 나온 겁니다. 경기도 부천시 을 여러분들 개표를 해 보니까 사전투표에서 이런 표를 준 것보다도 146표 가 더 나와버린 겁니다. 나왔으니 여러분 그거를 0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권표에 뭐죠 마이너스 146으로 0으로 처리해 버린 겁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을에서는 표가 사전투표소에서 나눠준 교부된 사전투표 용지보다 97장이 더 나온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 겠습니까 97장들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기권표에 마이너스 97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숫자가 여러분 마이너스가 또 기권표가 마이너스가 무슨 마이너스입니까 . 경기도 오산시에서 여러분들 표를 까보니까 사전투표에서 교부된 표 수보다 72표가 더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기권표에 마이너스 70 이 이렇게 0으로 만들어납니다. 광명시 오산시에서 이러면 56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걸 내가 딱 보면서 이러면 뭔가 하니까 야 이거 한 번 더 들여다봐야겠구나. 이거를 기권표를 전부 다 마이너스 처리한 겁니다. 아마 이 방송 보고 선관위 사람들 전산 담당하는 사람들이 좀 당황 할 겁니다. 이 표들이 다 표가 많이 나온 겁니다. 표가 나눠준 표보다 더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아홉 번 공직선거의 전수조사를 마무리해 준 jih님을 여러분들 보낸 메일을 찾아봤습니다. 여기 투표수와 선거인수가 불일치 않은 전국 은면동의 현황 데이터를 xlp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니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투표 수가 선거인수보다 많은 경우에 돼 있다. 투표수가 선거인수보다 적은 경우에 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jih님이 선거인수가 투표수 보다 많은 마이너스 기권적 유령 기권이 은면동승 23개와 투표수가 선거인수보다 적은 경우에 은면동승 990개를 합하면 총 1220개. 이는 전국 3551개의 은면동에 차지하는 비율이 28.8%입니다. 전국 은면동 가운데 30% 정도에서 위조 투표지 투입의 이러면서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위조 투표를 쑤셔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투표수의 선거인수 데이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그리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투표수가 선거인수보다 많은 990개 이렇게 나오는 는 겁니다. 이걸 다 마이너스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전산상으로 플러스 59가 남은 상태로는 전산 작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나누어준 표보다 표가 59표가 많으면 마이너스 59 에서 전산 작업은 플러스 59 마이너스 59에서 0으로 처리되어야 전산 작업 이 완결이 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표가 한 표 두 표가 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조 투표지 가 투입된 상태에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한 표 두 표가 여러분 중요한 게 결코 아닌 겁니다. 이게 999개 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999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산 조작에 맞춰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는데 표가 남아버린 겁니다. 표가 더 들어간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휴먼 에라 사람 실수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여러분들 그 삼천 몇백 개 정도 투표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삼천 개란 것이 사람의 인지 능력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적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그 이유가 결정적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전산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은 반드시 반올림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반올림을. 그러니까 반올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같은 그런 실수가 발생한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수치가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게 이 투표수가 선거인수보다 많은 경우는 사전투표지 를 투입한 데서 발생했다기 보다 도 제가 보기에는 혹시 여기 방송을 보시고 전산하신 분들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이 경우하고 여러분들 이 경우하고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이 경우는 위조 투표지를 더 많이 투입한 경우라고 보고 이 경우는 반올림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반올림을 처리하게 되면 이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과 같은 차이값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4분의 1로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 했지 않습니까 이 위조 투표지를 더해 줄 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서울은 4분의 1 경기도는 5분의 1 부산은 6분의 1을 곱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수점 이하가 남는 겁니다. 그걸 반올림 처리해야 되거든요. 반올림 처리해서 어떤 것은 한 표를 올려주고 어떤 것은 제로표 처리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아마 설명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 분당국 갑입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이강재 후보가 붙었는데 이강재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8,375표 조작 이강재 후보의 국외 부재다 투표 득표수 605표 조작 서연일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3,703표 조작이지 않습니까 이 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표가 사전투표 선거인수에다가 얼마를 곱하거든요. 대개 여러분들 경기도 이런에서는 대개 4장당 1장을 더해 줬거든요. 진짜 4장당 그런데 특별지구 이은주 여러분 출마지구 그다음에 이강재 출마지구 이런 데서는 반드시 낙선을 시켜야 될 김은혜 출마지구 안철수 출마지구 이런 데는 서울처럼 조작의 강도를 좀 높여가지고 3장당 1장의 표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8,375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위조투표지를 선관위가 더해 준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그러니까 위조투표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6,041표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 16,041에 4분 1을 곱한 겁니다. 4분 1을 곱하면 4,010.2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표는 0.2를 제거하고 4.1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맨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703표.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7,226표 곱하기 4분 1을 하게 되면 1,806.6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반올림해가지고 1,807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반올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산조작과 반올림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 59표가 남았다 58표가 남았다는 건 뭔가 아니까 위조투표지를 더 많이 쑤셔넣은 겁니다. 앞에는 전산조작이라고 제가 보고 여기는 뭐죠? 위조투표지를 더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소위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서울 4분의 1, 경기 5분의 1, 부산 6분의 1, 호남 4분의 1 이 과정에서 반올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미시한 문제가 발생한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안이 화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심청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여러분들 경제학으로 훈련 받고 지금 세월이 한 30년 이렇게 흘렸지만 뭐 얼굴도 좀 넓고 여러 가지 뭐 체력은 아직 여러분들 뭐 한 3시간 4시간 정도 방송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게 뒤떨지 않죠. 그런데 뭐 얼굴도 많이 바뀌고 그렇지만 그 소위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나 태도 그리고 문제를 접근한 태도나 여러분들 그런 자세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얼굴은 늙었지만 그 많던 숱은 많이 빠졌지만 제가 머리 숱이 아주 많았는데 머리 숱이 울창 하다고 할 정도로 머리 숱이 많았는데 지금 머리 숱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병호란 사람이 어떤 사안을 접근한 태도나 그리고 여러분 자세나 그리고 호기심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딱 찾고 난 다음에 이제 파고든 겁니다.